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오늘 서수학 기수에 대한 거는 오늘 수업에서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나중에 숙제를 이쪽으로 편성을 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요건 빼고요. 5W1H에다가 주어 동사 이렇게 써서 뭐뭐하는 것 내지는 뭐뭐하는 때, 뭐뭐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는 안 하고 오늘은 수동태 먼저 다뤘는데 수동태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대신에 제대로 이해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해를 잊어먹지 않도록 저는 숙제 편성을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배울 게 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일단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이런 능동태예요. 여기에서 누가 뭐해 뭐를 해 해당하는 능동태가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사과들은 나에 의해 먹혀진다라는 문장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개념을 싸그리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주어가 목적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주어와 목적어에 대한 정리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I'm, I mean, mine, you're, you, your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걸 그냥 노래 부르듯이 외워놓고 어디다 쓰는지 적용도 안 되는 그런 걸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용을 하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대명사, 그다음에 명사, 그리고 그것들이 축격 대명사인지 이제 목적격 대명사인지 뭐 이런 것들 싹 다 짚고 넘어가고 이제 없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영어와 영어와 그다음에 한국어로 다 문법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왜 쓰는지도 설명을 해줬죠. 이름이 만약에 이렇게 긴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이 사람 이름 맵은 어떻게 부르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명사는 다 짧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한 방에 정리가 되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다만 영어에서 복잡한 거는 얘네를 목적으로 쓰느냐 주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뀌고 또한 부르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외워야 돼서 그게 힘든 것이다 라고 이해를 좀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8시 22분 정각 딱 정확히 그때 화면이 멈춰가지고 아이가 한 2분 30초 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인터넷에 약간 느려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시키거든요. 힛이라는 것에 3단 변화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하...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르쳐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힛힛힛이라는 3단 변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주면서 모든 케이스들을 영어로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영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점점점점 지금은 이해의 폭이 좁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쭉 가다 보면 제가 쭉 같이 해주고 틀린 것들을 수정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근데 문제는 여기쯤 가다 보면은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처음으로 2023년 4월 14일 날 8시 52분 30초에 첫 번째로 수동태 이해해서 본인이 제대로 한 게 여기예요. 이 문장이었어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고 여기에서도 약간 틀리는 게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번으로는 여기에는 이 문장을 그냥 줬을 때 그 문장을 제가 뭐 가르쳐준 것도 없어요. 한글을 적어준 것도 없고 본인이 전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아예 수동태를 지금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수동태 전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지 전 그런 거 모릅니다. 다만 오늘 시켰을 때 처음에 아예 몰랐던 거예요. 네. 배운 사람은 많죠. 배운 사람 많죠. 한국에 안 배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수동태. 근데 수동태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많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제대로 못 가르치고 이걸 제대로 배우게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뭘 했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처음에 학생에게 동사표 쓸 때 시켰던 문장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걸 이제 이번에는 한 번 수동태로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본인이 한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서 약간 고쳐줄 건 필요했는데 이건 본인이 안다고 해서 내비 뒀습니다. 계속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약간 바꿨죠. she... 어... 어디 있지? 이거 3단 변화하고 she learns English라는 문장을 변화시켜 봐라라고 했더니 English is learned by her이라고 바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고 나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이해예요. 이해를 했다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반복 이해를 잊지 않을 반복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만 반복하면은 그 이해의 폭이 점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해했냐고 물어봤더니 뭔가 미심쩍은 표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거였어요. 이걸 실제로 어디다 쓰냐에 대한 어... 그런 설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나 회사 잘렸어. 나 차였어. 뭐가 망가졌어. 차가 멈췄어. 이런 저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수동태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영어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구조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그럴 듯한 문장들을 제가 좀 더 집어다가 물어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